063-4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동사는 1998년 12월 29일에 설립하였으며 2002년 5월 30일에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명칭은 주식회사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이라고 함 동사가 속해 있는 기업 집단의 명칭은 SM 엔터테인먼트이며 동기업 집단에는 동사를 포함하여 총 38개의 계열 회사가 있음 동사는 인쇄 제조 및 콘텐츠 유통 사업과 드라마 제작 등 미디어 제작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인쇄 및 미디어 사업을 목적으로 1998년 12월 설립 2002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경기도 파주시의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상업 인쇄 앨범 포스터 화보집 등 드라마 등 제작 및 멀티미디어 사업 DVD 복제 영상물 제작 유통 등 외식업 및 와인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1년 5월 최대 주주가 주 SM 스튜디오스로 변경되었으며 종속기업으로 비컨 홀딩스 주와 주 모아 L&B 인터내셔널을 보유 재무 대시 DVD 슬래시 PD의 판매 증가와 외식 부문의 성장 와인 유통 등 기타 부문의 매출 증가에도 주력인 아티스트 인쇄물 수요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채무면제 이익 제거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국내외 공연 재개로 SM 향 포스터 화보집 DVD 슬래시 PD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외식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0일 기준 개장 전 SM 라이프 디자인의 시가 총액은 10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80위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의 상장 주식 수는 4602만 9100신 내 주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의 퍼은 40.93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58.54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33페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8페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5페 11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억원, 2억원, 2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원, 18억원, 25억원입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9번지 47%이고 유보율은 125.8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1.